안녕하세요 남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원 이츠희입니다 라디오스타 그냥 시청자로만 봤는데 내가 출연을 하다니 망치들에도 많이 이해해주쌍 아무도 박수 안 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관광이 익숙합니다 알았어요 또 뭘 줄이야 오늘은 마침 배우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저도 지금 배우마이즈로 라디오스타 임해보도록 할게요 진지하게 말해봐요 영화 오문이 개봉을 앞두고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오문이 관객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첫 번째 관객 맞습니다 오늘 방송하는거죠? 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십시오 수요일 밤 라디오스타 군반사수